뭐야 왜 자꾸? 방탄치도 못 참 좋은데 그게 뭘까? 귀여워 코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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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지인가? 코드? 코드다 코드다 코드? 코드였어 역시 캔 해주세요 기다려봐요 역시 향기부터 다르니 테이스들 5개의 차 중에서 다른 차를 마신 라이어 멤버를 찾아주세요 와 라이어를 들키지 않았을 경우 라이어에게 배지 각 1개 라이어를 들켰을 경우 멤버들에게 배지 1개씩 준대요 에러스 캔 주인공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다 우오? 그러면 우리 지금 마셔보면 되는 건가?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걸로 할 거예요? 네, 한 명씩 안 바꿀 거예요? 바꿀래요, 우리? 나는 여기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주신 운명을 잃고 싶어요 저도 운명을 잃을게요 나는 다니엘님 것도 뭔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나는 혜린이 나는 민지 나는 다니엘님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동 저는 어제 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뭔가 좋은 게 일어날 것 같긴 한데 나는 어제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좋을 것 같아 난 빨리 해보고 싶어요 그럼 혜린이부터 하자 이 순서로? 응 내가 라이언인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 운이 다 마셔봐요 운이 다 마셔봐요 잠깐, 맛이 이상하면 다 못 먹는 거잖아 근데 저는 헷갈리는 게 이게 만약에 그 라이어가 아니면 그 전에 마셨던 차랑 똑같은 차를 마신 거 아니에요? 어? 뭐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아요, 라이어라서 근데 몇 명인 거예요? 아니, 근데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이거를 마시고 그냥 음미하면 되는데 근데 설명하라고 해서 내가 라이어처럼 보일까 봐 계속 설명하라고 해서 라이어처럼 보였어 나는 일단 솔직히 제일 수상한 건 한이 왜냐하면 마시기 전에 약간 멍짓한 게 확실했어 그리고 그 반응이 나 한이 언니 같아 어, 나 한이? 약간... 몰랐는... 그게 있었어요 나 왜? 내가 봤을 때 이 둘 중 하나인 거 확실해 아니, 둘 다인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한 번에 해봤어 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언니도 진짜... 근데 언니도 진짜... 스스피시스 해요 You always say I'm suspicious 왜냐하면 I'm suspicious girl 잠깐만, 그럼 다 라이어잖아 다 라이어어야 다 라이어이요? 다 라이어이에요? 뭐야 왜 가고? 뭐야 왜 가고? 상탐치도 맞지 않지? 상탐치도 맞지 않지? 대박이다 지금 다 들었어? 네 다 라이언 다들 모였어 다 해 뮤직스쿠드 너무 웃긴데? 아 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요? 우리 다시 해야 되는 건가? 네 민지 언니부터 이렇게 표정만 보기 가리면 안 돼요 표정 인상 찌푸러졌어 방금 눈이 빨개진다 까라마시다 왜? 까라마시다가 인근 진짜 얼굴 빨개졌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니 언니 눈물이 흘러요 지금 잠깐 언니 다 마셔봐요 아니 저렇게 튀는다고? 아니 저 언니 잠깐만 다음 사람 마셔봐 쭉 마셔보면 알거야 일단 쭉 마십시다 근데 이 언니는 신 거를 잘 먹는단 말이지 까라마시 아니다 라이어다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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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해리를 봤어 한입 마셔봐 어? 나 근데 나 왜? 맞아 네가 생각하는 거 라이어 더 마시세요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아까 마셔보면 맛이야? 아니 저 갑니다 저 갑니다 가렸어 얼굴 가렸어 머리카락 가려진 어 보면 안 돼 더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맛있는 척겠다 더 마셔요? 다 마셨어요 어? 이 언니 아니다 이거 이거 먹으면 물 빨개져요 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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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빨개지는 거 같은데 얼굴이 근데 혜인이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져요 맞아 혜인아 말해봐 말해봐요 그냥 밍밍한 맛이에요 이게 다 마셨어요? 깔라마시도 먹으면 입을 이렇게 하게 돼 방금 다 아니다 했어 아 저 일부러 언니 따라간 거예요 저 일부러 다 마셔요 내가 봤어 민지언니랑 가니언니 오케이 저 끝까지 마셨는데요? 일단 일부러 다 마시는 거지 그치 근데 아닌 사람도 다 마시 다 그거를 증거하려고 다 마시지 않을까요? 근데 라이어는 다 마시고 입어도 못 마셔요 아니 근데 혜인이도 마시고 나서 약간 눈 빨개지고 아니에요 말 잘 못했어 언니 라이어죠 자 멤버인 사람 잘 들으세요? 나 라이어 다 맞추면 안 되니까 나를 지금 지목하는 거 일단 한 명 합시다 일단 한 명 합시다 저 눈 까봐도 티나잖아요 하나 둘 셋 뭐야? 나 진짜 아닌데 일단 난 지금 민지 빼고 하는 줄 아는데 왜냐면 이미 100%잖아 그래서 먼저 맞추는 거죠 일단 민지언니 오케이 오케이 라이어다 라이어 라이어 오케이 많이 쉰 건가 봐 와아 한 명 한 명 더 한 명 더 둘 중 한 명이다 다니 언니나 혜인 난 다니 근데 만약에 혜인이었으면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잖아 얘 오케이 그럼 나로 해요 뭐지 이성게? 나로 해요 야 너 눈빛 왜? 응? 야 너 눈빛 왜? 응? 이미 이겼다는 눈빛이네 이미 이겼다는 눈빛이네 이 사람 라이어야 봤어? 아닌가? 아 근데 혜인이가 속이 묻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포기했는데? 진짜 포기했는데? 일단 빨리 한 번부터 끝내 빨리 그냥 빨리 주목해야겠다 하나 둘 셋 다 세면 혜인이인가? 어 저는 라이어가 혜인아 혜인아 뭔가 빨개지는 것 같은데 얼굴이? 그냥 밍밍한 맛이에요 빰빵 빠바밤 어 전 라이어가 아니에요 빠바바밤 아 손이 이제 지금 이미 이긴가 느낌인데 뭔가 졌는데 이긴 느낌이야 여유로워 보여 왜일까? 그럼 모두가 끝까지 마시기 지금 난 이미 끝까지 마셨어 맛있어 이거 보여줘요 이제 한 마디씩 해봐 언니랑 저 아니다 얘는 너 아니야 아니야 너 이미 다 마셔지니까 우리 한 다 마시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네 아니 언니네 저 한이 언니인 것 같아 한이 언니 한이 언니인가 봐요 한이 언니가 지금 아무 의심도 안 받고 있잖아요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리 아닌 친구들을 위해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뭐요? 그 언니가 되게 입맛이 안 예민해요 뭔지 알죠 그래서 만약에 전에 마셨던 거를 마셨으면 반응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마셔본 맛이야? 아니 예민하지 않아도 엄청 마시면 놀랄만한 그런 맛이어야 돼요 진짜 한이 언니인 것 같아 한이 언니인 것 같아요 한이 언니인 것 같아요 한이 언니인 것 같아요 한이 언니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이어 라이어 본인이 밝혀주세요 저는요 맞나봐 라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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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하린이 언니야 예 예 아 오마이갓 아 오마이갓 아 아 아 아 아 넌 나 믿었어야 된다 넌 넌 넌 넌 아 혜민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한이 언니 알매리 말 필요가 없어 통해 헤헤헤헤헤헤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멤버들 간의 합 아 너무 무서워 재밌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아 근데 이번 사람 진짜 재밌었다 게임 저 터끼요 저 터끼요 저는 다섯 개예요 부러워 놀아 이 아 행사 엥 액 액 액 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